안녕하세요 먹방꽁녀사입니다. 오늘은 설 명절 선물로 너무 좋은 삼진어묵 선물세트 제품 리뷰를 가지고 왔습니다. 짜잔 오늘은 이렇게 삼진어묵 선물세트 프리미엄 라인 이금복 명품세트와 삼진 프리미엄 세트 두가지를 리뷰해볼거에요. 삼진어묵 선물세트는 삼진어묵 공식 온라인몰 또는 유선전화로 주문이 가능하구요. 언박싱 전에 박스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고급스러운 박스에 담겨져 있구요. 요렇게 위에 보면은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편의성도 좋은 편이에요. 이제 하나씩 언박싱해서 구성을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금복 명품부터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이스박스에 포장되어오구요. 안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금복 장인의 열정과 혼이 담긴 삼진어묵 명품베묵 세트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요렇게 아이스팩도 들어있구요. 구성을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엄청 보급 라인으로 포장이 되어있어요. 삼진어묵 선물세트 구성은 요렇게 한가득 모듬어묵 2개 그리고 야채말이 어묵 버섯어묵 어간장소스 와사리맛 딥소스 오 뭐야 이거 이금복 명품 어묵바까지 들어있습니다. 어묵바는 야채맛, 매운맛, 통새우, 오징어맛 이렇게 4가지가 들어있어요. 다음은 삼진의 대표 프리미엄 어묵을 모은 삼진어묵 프리미엄 세트를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얘도 언박싱을 해서 구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진 프리미엄 세트 구성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그리고 요렇게 아이스팩도 들어있구요. 구성을 보면은 요렇게 한가득 모듬어묵 두팩이 들어있구요. 그리고 해물 찌찌미 그리고 얘는 핫땡초마리 얘도 핫땡초마리가 이렇게 두팩 들어있구요. 매생이 어묵 오 매생이 어묵 요렇게 깐깐한 치즈볼 두개 깐깐한 감자볼 하나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와사비맛 딥소스까지 콩녀사는 오늘 이렇게 어묵탕이랑 어묵소시지 볶음을 해가지고 먹을 거예요. 보면은 요렇게 삼진어묵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삼진어묵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 레시피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가족 모듬어묵 오 진짜 구성이 엄청 알차요. 이렇게 두 번 끓여먹어도 되겠는데요. 보면은 이렇게 어묵탕 스크랑 건더기까지 같이 들어있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끓여먹을게요. 그리고 그리고 핫땡초마리로 소세지 어묵볶음을 해가지고 먹을 거예요. 맛있겠다. 양이 엄청 작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만추 좀 잘릴게요. 얘는 어묵탕용 얘는 볶음용 이제 끓는 물에다가 삼진어묵 건더기 스프랑 어묵탕 스프를 넣어줄 거예요. 건더기 스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역이랑 건조새우 표고버섯 홍고추 이렇게 첨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넣어주고요. 마법의 스프로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어묵도 넣어주게요. 마늘을 좋아하기 때문에 마늘 넣었구만 넣어가지고 이제 팔팔 끓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옆에서 이제 어묵볶음 할게요. 여기다가 이제 삼진어묵이랑 소세지 넣을 거예요. 맛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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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감바우 볼게요. 확실히 어육함량이 높아가지고 엄청 탱글하고 맛있어요 어간장 소스 처음 써봐가지고 다른 거 딱히 안 넣는데도 아니 근데 괜찮아요 짜잔 이렇게 어묵탕도 맛있게 끓고 있습니다 음 좋아요 봐 되게 시원한 미역이 들어가서 그런 거 되게 시원하고 맛있어요 이게 진공돼 있어서 몰랐는데 생각보다 양이 되게 많네요 원래 두 팩 다 할까 하다가 지금 한 팩만 했는데 이렇게 어묵볶음 어묵탕 요 와사비 딥소스 찍어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뭐야 소스야? 뭐야 소스야? 어묵 Terrific 어묵이랑 되게 잘 어울려요 다가오는 설 명절 선물이 고민이시라면 참진 어묵 선물 세트와 함께 해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